안녕하세요. 서울 연신내에서 양꼬치 가게를 운영하면서 11살 딸을 키우고 있는 김홍선TV의 김홍선입니다. 저는 지금 동탄으로 가고 있어요. 아침 9시에 출발했는데 아직 여기가 아마도 압구정 근처? 경부고속도로라고 나오는데 내비대로 가면 되는지 제시간에 도착도 못할 것 같고 일본에서 친구가 와서 있는데 친구 보러 도 못가고 차는 밀리고 이래저래 답답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켰습니다. 약 1km 앞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누군가 어떤 나의 삶의 모델이 있어서 그분들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마인드로 삶의 방향을 정해서 어떻게 가면 된다고 꼭 마치 차의 내비처럼 말씀을 해주시지만 정말 그대로 하면 될까 하는 어이구심이 들 때도 있다는 거 하지만 또 그 말씀들 따라서 나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마치 오늘의 약속을 하고 시간 예측을 해서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나의 예측과는 달리 차가 엄청 밀리고 있고 뭔가 서울 안에서 뺑뺑뺑 돌고 있는 느낌 동탄으로 가야 되는데 외곽으로 쫙쫙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이 막 이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레미안 건물들이 즐비하게 내려서 서져 있는 고속도로 안을 달리고 있고 뭔가 제3도 저기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고 있는데 나는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뭔가 되게 비슷해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일을 다 제치고 친구가 보자고 하면 친구한테 달려갔을 텐데 올해는 친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내가 하고자 했던 일 그게 그냥 보기에는 아주 미미한 것 같고 정말 이걸 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누군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하지 않고 약 700미터 앞에서 시속 80킬로미터 이하로 안전운행 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과연 내가 저기 동탄까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로 데려다 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확신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이 일을 하라고 자꾸 부추겨요 뭔가 오리무중에 빠진 것 같고 우울한 개구리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 운전해서 가면서 온갖 나쁜 상상을 혼자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털어버리려고 이렇게 말을 하다보면 또 마음이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정말 그냥 또 횡설수설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제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 같고 제자리에서 뺑뺑 맴돌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혼자서 운전을 해서 동탄까지 가기로 마음을 먹고 긴장하지 않고 이렇게 영상까지 찍으면서 마음 편하게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 처음에 10년 전에 처음에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약 500미터 앞 시속 80킬로미터 단속 구간입니다 정말 발끝까지 긴장해서 벌벌 떨면서 운전면허증을 따던 내 모습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크게 성공하지 못했거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거나 큰 부자가 되지 못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내 마음을 올가매고 있는 그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자꾸 들리는 말들 이런 거를 심리학에서는 뭐 에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부모가 나에게 들려줬던 말들 부모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해주고 싶어서 했던 말일 수도 있고 그냥 어른들끼리 했던 말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어린 내가 그거를 100% 다 옳은 세상이라고 믿고 나의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왔던 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강의 듣고 책을 읽고 배워가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되었지만 그 알게 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알고 살아가는 게 낫지만 그 안다는 것은 내 삶에 적용을 해서 교통정보를 반영하여 새로운 경로가 탐색되었습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지친입니다 내 삶에 적용을 해서 순간순간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자각을 하고 그거를 흘려버리고 지금 내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 지금 운전하고 있는 이 상태에 편안하게 마음을 두고 즐거운 상상을 하고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계획들을 해보고 그렇게 창조적인 그런 순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동탄 약속을 미루고 친구 만나러 갔었어야 하나 친구가 내가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게다가 11시에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상대방이 나를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혼자 미리 그런 질의 짐작을 하면서 아 차가 지금 조금 빨리 달리기 시작하네요 이게 웬일이야 그러고 있어요 아무튼 이거 또 내비를 켜야 돼서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 설매야 잘가 이번에는 못 보지만 다음에 꼭 보자 사랑해 I love you 연옥이랑 잘 놀다가 바이바이 여러분 끊을게요 운전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 나도 안녕 옆 그럼 ек